자 오늘부터 진행해볼 게임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고전 명작 게임 환세 취호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그 게임 고전 명작 환세 취호전 1997년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크리티컬이 잘 뜨면 저 용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잡으면은 뭐 별거 나오는게 없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거는 없다고 하니까 별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고 자 그럼 일단 본방을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검정 도복 가능하면 사마술을 모두 쓰러뜨리고 싶었는데 부적이 한 장밖에 없으니 하는 수 없지 이 녀석으로 결정하자 크아 이로써 난 자유다 흥 착각하지 마라 넌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크아 어리석은 인간 착각한걸 후회하게 해주마 으 으아 이런 깜빡 졸았었군 정말 무서운 꿈이었다 총통 이제 곧 무투대회인데 그동안 수련했으면 합니다 린샹도 저와 마찬가지로 수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라 정말 감사합니다 테노 치오 밖에 있느냐 부르셨나요? 음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네 말씀하시죠 종통님이 허락하셨으니 어서 수련하러 가자 고양이 귀 여권사 여권사 그래 그렇다면 우리 각자 분발하도록 해 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물론 수련하고 싶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여권사 그러니까 교회의 권사님이라는 거죠 권사 박수 잘 치시는 당신하고 똑같은 수련하면 어차피 당신이 이길 수 없을 테니까 그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난 이만 가다니 어디로 갈 생각이지? 어디든지 잘 모르지만 호랑이 동굴이라는 곳으로 갈 생각이야 자 그럼 무투대회장에서 만나 이 이봐 쟤 다를 수 없지? 혼자 가는 수밖에 자 이렇게 제1장 불청객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아타오의 거처 여긴 호랑이 권법과 아타오가 사는 곳 아타오는 동굴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정말 좋은 날씨야 한가해져서 더 좋군 정말 한동안은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럼 낮잠이나 자볼까 한가해진 건 좋은데 너무 심심하구만 한가한 게 좋지 잠이나 잘까 그리고 한가한데 쇼핑이나 할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2번 그럴까 식료품도 떨어질 때가 됐고 산기슥 청류마을로 쇼핑이나 하러 갈까 이걸 하면 아마 사냥을 조금 해볼 수 있었죠 여기에 이게 이게 세이브 포인트고 기록 여기서 갖다 댈 때 회복이 다 됐었던가 이곳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3종의 투구가 있지 아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다 잃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적당히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몬스터를 만나게 되고 몬스터를 만나서 호격관 같은 걸 써가면서 이렇게 기술입니다 이건 할퀴기 이렇게 평범한 매우 평범하디 평범한 어 RPG 게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랜덤 인카운트가 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수인이에요 호랑이 그리고 호격권 다 썼고 맹호남무 MP가 없고 정권 할퀴기 돌려차기 던지기 뭐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이게 설명을 볼 수 있었던 게 없었나 설명은 여기서 안 보이네 중년 호랑이 아 승리 포즈 귀엽다고 이겼을 때 저 발 동동하는 거 귀엽죠 어쨌든 뭐 이런 게임 되겠습니다 아 C 아 그러네 오케이 이런 걸 설명을 볼 수 있죠 주먹으로 가격하는 정통파 공격 기술로 뭐 기타 등등 생략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필살기라고 써있는데 저게 기술의 숙련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신기 장기 뭐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신기 장기 그 다음 또 뭐였더라 아무튼 요런 식으로 왔다왔다 하면서 레벨 올릴 수 있고요 경험치도 올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어 레벨 한 개만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왕이면은 그 사범님을 중간에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딱 한 개만 올리고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장기 달인기 신기 달인기는 이제 기를 다렸다는 거죠 그 약다리듯이 헝겊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쭉 다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요렇게 하면 레벨이 또 오르고 레벨이 오르면 MP가 차거든요 MP가 차면은 아까워서 집에 못 가요 그래서 MP 쓸 동안만 두 번 더 쓰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기술의 숙련도가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써주긴 해야 합니다 신기는 신기한 거인듯 아 그죠 잘 아시네요 신기는 얼마나 신기하면 이 기술이 신기하다고 써놨겠습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포격권 네 오늘은 환세치호전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내가 왜 돌아왔지 여기서 쇼핑으로 가볼까를 하면 회복할 수 있나 어 있구나 오케이 요런 식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어느정도 신기를 찍은 다음에 이게 이 환세치호전 고인물들이나 좀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기술을 계속 써가지고 어차피 여기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마당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기술 계속 써서 기술 숙련도를 올려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진행하고 뭐 요런 식으로 예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의 그 특성상 빨리빨리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빙 같은 것도 좀 중간중간에 그냥 읽어가면서 뭐 그렇게 쉬어가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할 수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아 근데 레벨 한 개만 더 올리고 MP까지만 다 쓰고 들어갈게요 이제 암튼 요런 식으로들 하세요 그 환세치호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다 이제 신기까지 찍고 사범님 이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 에디터 어 에디터도 괜찮지 이왕 빨리 할 거면은 솔직히 스토리 다 알면은 그냥 빨리 하는 게 장땡이니까 아이고 스킬 썼어야 되는데 안 썼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예 요런 식으로 예 요렇게도 해도 되고 어쨌든 뭐 요런 게임 되겠습니다 이 게임도 제가 원래 했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한 두 번 했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게 2017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화질이라든가 등급 같은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거를 이제 어 기술 레벨업 고걸 이제 리뉴얼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요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이상 지났죠 자 보면은 이제 장끼가 됐습니다 장끼 요런 데미지가 조금 늘어나고 더 늘어나게 되면은 모션 같은 것도 바뀌고 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레벨이 또 올랐네 이러면 이럴수록 이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MP가 차버리면은 MP를 쓰고 가자 이런 마인드 때문에 어디 가질 못합니다 MP는 다 쓰자 그런 마인드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노가다만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노가다를 막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서 잠을 자겠습니다 이거 괜시리 귀찮구만 역시 잠이나 자자 쿨쿨쿨쿨쿨 드럼쿨쿨 흠냐흠냐흠 배불러 손님인가 아타오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문은 어떻게 열어야 하죠 신문 넣는 사람이 왔나 신문사 총무 2개월도 괜찮으니까 부탁 아 아닙니다 신문 신문 권유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제발 열어주세요 난 종교 따윈 일체와 관심 없으니 다른 데라 가봐요 종교 권유한? 이대로는 세상이 망합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수신요? 나 집에 없어요 이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빨리 집으로 하는 게 좋을걸? 잠깐만 아타오님 농담이나 그만두시고 문이나 좀 열어주세요 이런 도대체 누구야 낮잠을 방해하다니 라고 하는데 일단 회복부터 하고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한번 해주고 이게 또 튕길 수도 있으니까 이 게임이 웬만하면 안 튕기는데 호랑이 권포가 겨우 열렸군 당신이 아타오님이죠? 소문대로 아자씨가 아니라 귀품이 넘치시는군요 다른 뜻이지만 뭐라고 했나 그리고 자넨 누구지 이런 인사 늦었군요 저는 호랑이 마을에서 아타오님을 모시러 온 맹호권 권법바입니다 오 내 고향에서 왔구만 그런데 모시러 오다니 네 이번에 호랑이 마을에서 무투 대매를 개최하는데 맹호권의 주류들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출장을 못하게 돼서 이대로는 전통의 맹호권이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패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타오님의 힘을 빌고자 찾아왔습니다 연습을 하다니 비겁하게 맹호권의 괴승자로서 그런 녀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순 없지 기꺼이 가겠네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도 무투 대회 안내장이 왔었지 분명 항아리 안에 뒀었는데 들어와서 찾아올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게 어라 분명히 서류 종류는 정리해서 항아리에 넣어두었는데 그중에 무투 대회 안내장도 있었을텐데 라고 항아리를 뒤지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뒤지다보면은 어딘가 있겠죠 분명히 항아리 안에 넣어두었는데 야 찾았다 이거야 무투 대회 안내서와 신청용지 즉 무투 대회 안내장을 손에 넣었다 오호 그렇군 이런 여유가 별로 없잖아 신청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빨리 서둘러야겠다 즉시 출발해볼까 그때 밖에선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흑봉면에 사내 빨간띠 니놈이 아타오지 오 잠깐 잠깐 기다려 문담보용 죽어라 흑이야기를 왜 우리까지 흑흑 흑시시하잖아 아타오도 별건 아니군 보물을 찾는건 테노에게 맡기기로 하고 우린 또 딴곳으로 가자 어라? 어떻게 된거야 그런곳에 자면 감기 들잖아 흑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지 저 녀석 뭐하고 있는거야 아 근데 진짜 더빙은 참아야겠다 오늘은 빨리 해야지 빨리 어떻게 된건가 습격을 모시라고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네 아무래 저를 아타오님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나와 착각했다 어째서 이런일이 더이상 말하지말게 부상치료부터 해야겠네 그럼 조심하시길 의사죠 의사온거죠 의사가 헤이아치 컷이네요 저 컷이 요즘 최신 유행한 컷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진짜 초절정 인기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헤이아치 컷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제 말만 믿고 해보시면은 소개팅 100% 모트대회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먼저 가봐야겠네 여기 있는 동안 집을 부탁하네 외출할때는 문단속 잘하고 라고 이렇게 병자를 자기집에서 쉬게 해주면서 나가게 됩니다 갔다 오겠네 나을때까지 천천히 있게 습격을 하다니 비겁한 놈들 내가 복수를 해줘야겠군 하지만 나를 못 알아보더니 생각보다 멍청한 놈들이군 라고 하는데 다시 못 들어가지 않네 들어갈 수 있구나 대신 이거는 못 얻지 호랑이 발톱 호랑이 투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3종 신기가 이 집에 있다 라고 하고요 한튼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아치 컷 캔방하시면 시청자 폭발 아 제가 그런걸 하는 분을 봤는데 그것도 이제 개성이 넘쳐야 뭔가 그 진행력이 중요한데 저는 그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 공격기 이걸 쓰면은 전체 공격이 당연히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암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 예전에 누구였더라 그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중에 누구 있었는데 자 어쨌든 여자아이 요사인 괴물들이 없어져서 종종 산나무를 캐러 오는데 가끔 원숭이나 멧돼지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 보네요 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예 맞아요 그분 맞아요 그분이 하는걸 봤는데 웬만큼 재밌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구요 사람 자체가 근데 저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딴따란단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원래 레벨이나 기술력을 좀 많이 올린 다음에 진행을 해서 사범님을 잡는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괴가 출몰한다는 소음을 들었는데 헛소문에 불과했나 당신도 권폭화처럼 보이는데 이런 곳에선 수련이 어렵겠지? 그렇다네 요새 들어서 그 실력이 줄어든 느낌이라네 그렇지 머잖아 무트대배라서 특훈해볼 생각으로 요괴가 출몰한다는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왔는데 여기서는 수련도 번번이 못할 것 같군 다른 곳으로 와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한 마리만 더 잡고 합시다 한 마리 딱 한 마리 그래 이거 좋다 딱 요것만 잡고 지금 호격권으로 멧돼지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레벨 노가다를 하고 싶은데 근처까지는 열차로 가는 게 좋겠다 출발한다 마침내 아타운은 부상당한 호랑이 번복가를 자신의 거처에서 휘게 하고 고향인 호랑이 마을 향해 출발했다 제 2장 의회의 재회 이거 1997년작입니다 90년대 중반 이런 이곳은 변화 없이 불편하잖아 열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었네 아직 절반도 못 갔는데 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마을이구요 마을로 가기 전에 회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어? 아 그전에 이게 먼저구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잠깐 이게 스마슈가 먼저 아니었어? 안되네 어 오키오키 아무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자 먹기 대회 마시기 대회 더 이상 참가할 분 안계세요? 콧신청 접수를 마감합니다 먹기 대회 마시기 대회라 이거 잘됐군 툴 중 한군데 참가해서 질컷 얻어먹고 상금도 타야겠다 마침 배도 고프니까 먹기 대회에 참가해볼까 먹기 대회 출전 마시기 대회 출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1등을 할 수 있고 하나는 2등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마시기였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출전하지 않는다도 있네 근데 먹기 마시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먹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먹기로 하겠습니다 아 2번이요 어? 마시기인가 본데 아 먹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 먹기로 하겠습니다 아 미니게임을 하자고? 그럴까? 음 알겠습니다 그럼 미니게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먹기 대회를 나가면 그냥 1등을 해요 근데 마시기 대회를 나가면 돈이 없어서 나중에 미니게임을 합니다 이보셔 나 마시기 대회에 나갈거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먹기 대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시기 대회 출전선수 등장 마시기 대회 시작합니다 3,2,1,번 아이 시작 저 녹색머리 녀석은 배톰인거 같은데 저 녀석이 왜 이런곳에 있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지금은 술 마시는데 집중해야지 마시는 속도 봐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거 술이에요 술 술 배톰 이제 다른 시리즈에서 주연급이죠 음 정말 좋군 하지만 빈속에 마시자니 스톱스톱 3번이 60잔 마셨군요 우승은 3번 선수로 결정 자 상금은 1000골드입니다 아쉽게 준우승한 6번에겐 상금 500골드입니다 이상 마시기 대회 마칩니다 여러분 감시합니다 역시 배톰 녀석답군 난 준우승이라 500골드인가 어 근데 여기서 처음에 돈 다 있으면 아니 돈 벌어가지고 왕창 벌어서 하면은 이벤트 안뜨나? 신기 그거 한번 보고싶다 어쨌든 배톰? 어? 아타오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괜찮은 인연이군요 정말 그렇구만 자네는 어쩐 일로 이곳을 이런 곳에서 선체로 얘기하는 것도 못하니까 술집에서 천천히 말씀 나누죠 우승 상금도 받았겠다 제가 한턱 내지요 정말 존재 아닐세 아직 더 마실 수 있나 설마 이런 곳에서 자네를 만날 줄은 정말 너무너무 뜻밖이로군요 못 보던 얼굴인데 당신들 관광객? 잘 안갔지만 이곳 술은 정말 맛있다네 많이들 마시게 자 여기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마시기 대회에서 방금 전까지 실컷 마셨기 때문에 그거는 부족해요 여기 술은 너무나 맛있다 추위하게 마시려면 아직 돼지도 못 찾고 고생만 했으니 보상이라도 갖고 간다 자 여기서 나온 돼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마시는 속도 봐요 둘 다 그 모 스트리머 분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인연척하고 마실 땐 반드시 더치페이로 마셔야겠다 그런데 돼지를 찾으러 왔다니 무슨 소리인가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동네 푸축간 주인이 이 근처에서 산에 황금돼지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돌아가려고 이런 깜빡 잊었군 삐아랍니다 먼저 칠레를 급한 용무가 갑자기 생각나서요 서둘러 돌아가야겠어요 여왕님은 언짢아하시면 제길 야단났다 투덜투덜 여기서 나온 여왕님은 나중에 다른 시리즈에서 나옵니다 패턴은 인도의 날개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저런 어수선한 녀석 어 잠깐 돈은 내고 가야지 약속이 틀리잖아 여기서 나갈라고 하면 이동을 누르면 이때 술집 주인이 이봐 돌아가는 거야? 그럼 술값을 내게 근데 술값이 없죠? 여기서 뭐 안됩니다 이동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어 1200골드를 내라 근데 깎아서 1000골드만 내라 앞으로 잘 부탁하네 1000골드? 이봐 착각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비워진 접시들을 보라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서 딴소리야 뭐 어떡해 1000골드면 거절하고 아타워 가진 돈은 1000골드가 안됐다 여기서 만약에 1000골드가 되면 그냥 낼 수 있겠구나 노가다래서 자 몸으로 떼우라고 하는데 싫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처음 오는 손님에게 외상 못해주는 사람이니까 싫더라도 몸으로 떼우게 라고 여기서 또 싫어 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싫다고 해야지 술값을 내기 전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이렇게 고정입니다 이제 몸으로 떼우지 뭐 자 여기서 알바레아입니다 마룻바다에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데 그걸 전부 치워야 한다 방 하나에 100골드씩 해주는데 같은 곳을 여러 번 지나가고 있으면은 75골드로 줄어든다라는 약간 아이큐 테스트거든요 이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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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아이큐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어 그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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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복그리기 맞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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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하면은 100골드를 준다는 거죠 어 요렇게 요렇게 어 망했다 하하하 아 아 어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 나 아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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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쨌든 예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런 실수를 안하실거라 봅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대한 루트로도 가능했을텐데 어 다른 방으로 하세 라고 13단 클리어 하시나요 웬만하면 그러고 싶어요 될진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저처럼만 안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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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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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왔다왔따면서 이동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나는 왜 아까 틀렸을까 하하 자 완료했죠 오 벌써 끝났나 꽤 잘하는구만 지금 죽 먹히지 어 아직도 안됐어 자 968골드가 됐습니다 현재 어 가운데가 있네요 가운데가 있다는거는 마지막에 저길 들어와야 되나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아 이거는 음 천재들만 할 수 있죠 이거는 하하하 하하하 어 어 이거는 천재들만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하면은 어 아주 어렵습니다 천재들만 하는 바로 그 게임 한복그리기 어 얼마죠 68 어 오케이 돈 돈 바 그지 됐네 어 이제 좀 요령을 익혔나 보너스일세 변변치 않은거지만 도움이 될걸세 라고 약초를 하나 얻었습니다 정말 변변치 않군 아 아니 아무것도 자 여기 미녀가 있으니까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아가씨 매일 아저씨만 상대하려니 정말 짜증나네 멋있는 사내와 같이 마시고 싶어 아저씨라서 미안하군 그게 아니라 여기 오는 손님 중에는 툭판 만지려 들거나 야한 소리만 해서 그랬었군 아직도 그런 녀석들이 있었군 그런 짓을 하니까 노땅들이 아가씨들한테 경말당하는거야 제발 각성해야 할텐데 맞습니다 예 맞아 맞아 각성해야지 노땅들이 경멸당하면 안되죠 그죠 어렸을땐 별생각 없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스마트슈를 주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전에 세이브를 합시다 세이브를 안했네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도 그래도 또 버그가 약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튕길지 몰라요 이 아줌마한테 말을 걸면은 세이브를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휴식하는 데는 얼마들지? 휴식은 아 공짜구나 그럼에도 여기 와서 죽지는 아가씨 아니 여기 종업원일수도 있죠 뭐 도우미 막 그런 그런거일수도 있죠 딴딴딴 자 참고로 제가 진행을 하다가 좀 까먹은게 있을수도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게임이기도 하고 해서 뭐 제가 아이템을 놓고 한다거나 뭐 그런게 있으면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백사장에 뭐가 있습니다 뭐야 쓰레기를 이런곳에 버리다니 나라도 치워야겠다 어? 시체인가? 이런걸 줍다니 스마슈? 우 아직 숨은 쉬고 있잖아 어라 자세히 봤더니 스마슈? 자네였구만 이봐 정신차려 어떻게 된건가 스마슈는 정신 잃었다 큰일이군 의사에게 데려다줘야겠다 스마슈를 주웠다 라고 이렇게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어? 강아지를 주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한 원숭이 따라따란 딴따라다란 딴따란 딴딴딴따라 이 게임은 BGM이 되게 신박해서 좋아 자 역시나 아이 이런 만화 있으니까 채우고 가고 싶었는데 아이 쓰고 가고 싶었는데 아깝네 자 메모 금일 휴진 단 응급환자 제외 휴일날 미안하지만 응급환자가 있어서 그러니 문 좀 열어주세요 휴 축제기간 동안엔 한가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응급환자가 많은 거야? 죄송해요 어서 안으로 여기 괜찮을까?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응?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 실은 등 뒤에 업은 잡동사니가 환자라고 아 그랬군요 저렇게 심하게 해서 선생님 이렇다니까 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구만 자 이렇게 더빙은 좀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게임 대사 많아서 유족이라니 그럼 설마 아 이런 실례했습니다 가족 되십니까? 가족은 아니지만 좀 아는 사람인데 그런가요? 저 침착하게 들으세요 아니 그렇다면 역시 위험한가? 아니 단지 정신적인 피로와 영양실조 가벼운 다박상입니다 이런 제길 왜 말을 비비꼬는 거야? 꽤 심한 부상을 입고 있으니까 안정과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야 합니다 그래 그럼 이 녀석이 나을 때까지부터 거의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하도록 하죠 어째서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하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강구원사 칼 따윈 질색이야 그런 걸 배를 가르다니 아무튼 싫어 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저쪽에 계신 환자분은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싫다고 저 난리입니다 이름 남은 건법가라 난동을 부리면 손 쓸 방도도 없고요 수면제를 사용한 수술 마취 대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면제를 못 구해서 수술이 늘어지고 있죠 워낙 구하기 어려워서 라고 합니다 나중에 수면제를 구하면 여기 다시 와서 저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다른 방은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병신들은 다 못 들어하고 이 게임을 참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대단한 게임이란 말이지 요새 응급 환자가 많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 부근에 습격당한 맹우권의 건법가일지도 그 사람이 만든다면 상관없다고 할 수 없군 라고 이렇게 맹우권 건법가가 얼마 전에 여기 실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MP 좀 쓰고 옵시다 아까부터 MP가 19가 남아있는 게 굉장히 거슬렸어 그래서 MP 잠깐만 쓰고 오겠습니다 뭔가 저렇게 남아있으면 찝찝해서 네 헤이아치 컷이죠 최신 유행 컷 요즘 헤이아치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컷이 아타오는 스매쉬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잠시 해변 마을에 들렸다가 다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삼장 자객 침입 이 부근은 언제 와도 전혀 변함이 없구만 어쨌든 마을로 돌아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오랜만에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술을 놓고 간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려차기 욕탄돌격 린샤는 금방 나올걸요 아마? 이 게임의 볼륨 자체가 워낙 조금 해서 아마 막 금방 욕망 나올거에요 애들 오늘은 사브랑 싸워서 이기나요? 아 그걸 할라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오늘 하루만에 끝장을 보려면은 못할거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음 오래 안걸린다 싶으면 해보고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뭐 그런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보고 자 이게 전체공격기 딱 매티즈를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됐네요 지금 레벨 몇이죠? 14렙을 지금 이길 수 있다고? 14레벨 레벨 6이네 오케이 6 여기가 호랑이 마을 이곳은 정말 오랜만인데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군 라고 하는데 일단 여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관 여기서 회복도 하고 쉬고 쉰다 여관마다 휴식 그 다음에 쉰다 이런게 다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일반 엔딩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엔딩은 제가 진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3단이라서 13단을 찍을 시간이 과연 날까? 그게 문제입니다 티벤 여우 닮았다고요? 아타오가? 자 그리고 여기서 아타오의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이 여기구나 이 집에서는 아직은 술을 얻을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왔을 때 술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도 뭐 아이템같은거 숨어있는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할거라 이 마을엔 뭐 숨겨진 아이템은 없었나 보구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맞아 맞아 뭐 할아버지 귀 안들리는 할아버지 이벤트 막 그런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죠? 어 누구신가? 아저씨 건강하시네요 뭐라고 손전 아직 안왔어? 건강해 보인다구요? 응 미안해요 망령 나셨나? 보시라고 난 아직 건강해요 라고 요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요 약간 잡다한 대사 이벤트가 좀 많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리고 어디 가볼까 여기 여기가 바로 미인 명단에 적힌 이들이 참가하겠죠? 그럼 마지막 한 명은 누죠? 나이 먹은 권법과 매운권 사범 요새 통 보이질 않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 라고 하면서 아타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타오 아닌가 못본 사이에 꽤 늙었구만 요렇게 사람은 역시 아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네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늘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시합에 참가하겠다고 젊은 권법관을 시켜서 나를 데려오라고 했다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긴가 자네들 알고 있나 아니요 전혀 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졌죠 분명 한 명이 모자라긴 한데 그런데 자네를 부르러 간 사람은 어찌 되었나 자세히 얘기해보게 기습을 당해서 내 거처에서 쉬고 있죠 뭐라고요 큰일이군요 참가자가 부족해졌으니 라고 요렇게 뭔가 꼬였다는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은 혹시 아타오? 이렇게 강한 기를 발산하더니 대단한 상대로군 하지만 사악한 기운은 안 느껴지니 분명 본인의 강한 투지 대체 저 사람은 도덕책 주체자님 무슨 일입니까 아 아니요 아무것도 그러면 다섯 명째로 아타오님을 등록시키죠 그런데 아타오님 신청서는 갖고 있나요? 아타오는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을 적은 다음 미녀에 건네줬다 요렇게 수속을 끝마쳤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그 예쁜 여자는 누구죠? 모트대회 주체자라네 라고